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호재 소식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해열제하고 진해가담제, 품절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또 고혈압과 고지혈에 대해서 3제 복합제를 3상 개시한다 이런 소식까지 또 나왔습니다. 호재 소식이 끝도 없이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소식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주가는 아주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의 흐름을 보면 블락딜 여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차트의 모양은 정말로 좋은 차트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차트의 흐름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셀트리온 그룹이 처해 있는 환경을 봤을 때 정말로 차트가 교과서적으로 눌림목 주고 치고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 고혈압 고지혈 3제 복합제의 3상이 이번 주에 개시가 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제티미브 로스바스타틴 암로디핀 복합제입니다. 환자 투약 개시가 예정이 되어 있다. 알약 개수를 줄여서 편의성 보약수능도 재고의 취지를 가지고 진행한다. 이런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이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 세 개의 성분을 한 알에 담는 게 바로 3제 복합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한 알에 이 한 알만 먹으면 고혈압 고지혈증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약을 개발 중인데 29일 셀트리온 제약에 따르면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 3제 복합제로 개발 중인 CTK-2002의 임상 3상 시험에 환자 투여가 이번 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3상 CTK-2002는 고지혈증 치료를 위해서 에제티미브 로스바스타틴 성분의 고혈압 치료를 위한 암노디핀 성분을 더한 3제 복합제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3제 복합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스바스타틴은 나쁜 지방 성분인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를 시키는 역할을 하고 에제티미브는 콜레스테롤이 소장으로 흡수되는 것을 억제를 해서 혈중 LDLC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암노디핀은 칼슘이온통로 차단제로 혈관 병활근을 이완시켜서 혈관 말초저항을 감소시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그런 약물들이죠. 이런 성분들인데 이걸 이제 한 알에 다 녹여 넣는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앞서 셀티리온 제약은 10월달에 식약처에서 CTK2002의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충북대에서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 162명을 대상으로 에제티미브, 로스버스타틴, 암노디핀, 병용투여시의 유효성 안전성을 평가하는 3상입니다. 이와 함께 20일 CTK2002의 안전성과 약동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임상일상도 승인을 받았고 2020년도에 임상일상을 승인을 받았지만 부영자 일부가 바뀌면서 다시 임상일상을 승인을 받았고 이번에 아무튼 이렇게 3상을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이번주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2023년 중에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상 이제 이번주에 들어가서 3상을 끝내고 승인을 받고 제품 출시를 하는게 내년도죠. 2023년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셀티리온 제약 관계자는 동반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여러 약을 한 번에 복용하는 환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알약수를 하나라도 줄여서 편의성 및 복약수능도를 높이기 위해서 3제복합제를 개발 중이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셀티리온 제약 계속해서 호재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계속 이런 부분들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소식이고 미래 먹거리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셀티리온 제약이 오전에는 조금 약한 분위기를 좀 보여줬지만 오전에 좀 약한 분위기 보였지만 지금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쭉 올라서고 있죠. 지금 호재 소식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면서 감기약, 진해거담제, 해열제 이런 부분 품절이 나타나는 그런 소식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올라서는 흐름이 강하게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죠. 지금 계속 파동을 태우면서 계속 위로 올라서고 있는데 지금 강하게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셀티리온 제약, JP모간이 사고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JP모간이 셀티리온 주가를 끌어내리는 주범이기 때문에 JP모간이 팔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JP모간이 사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그만큼 JP모간이 상당히 셀티리온의 주인 역할, 주가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죠. 공매도가 이렇게 주인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매도에게 완전히 휘둘리는 기업. 아무튼 지금 JP모간 매수 들어오고 신안도 매수로 전환하고 한국 투자 들어오면서 골드만이 좀 나오고 있지만 모건스텐리온의 매수세가 더 강하죠. 그래서 지금 쭉쭉 올라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강력한 호재 소식이 두 개나 나왔죠. 두 개나 나오고 차트가 정말로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서고 눌림목을 주고 21선, 61선 언제리까지 다 도달을 해서 양복을 만들어내고 있죠. 거의 환상적인 차트의 모양을 보여주고 완전히 교과서적인 이런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서려는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죠. 올라서려는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제 눌림목이 끝났고 상승 추세로 진행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셀티리온 제약이 오늘 상당히 차트 모양이 너무나도 좋고 셀티리온하고 헬스케어도 좋습니다. 지금 블락딜로 하락폭이 제약보다 좀 크게 일어났지만 지금 쭉 눌러진 블락딜로 눌러진 이 부분을 눌림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지금 이제 밀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죠. 신안에서 조금 14,000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지만 골드만석스에서 계속 매수를 좀 들어오고 있죠. 여기는 지금 JP모간이 일단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JP모간이 참 이거 우리나라 출식은 JP모간의 소나기에 거의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공매도가 많이 포진이 된 그런 기업들은 JP모간이 거의 자제우지하는 힘이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정말 보면은 상당히 기분 나쁘죠. 셀티리온, 헬스케어, JP모간이 좀 들어오다가 지금은 살짝 멈췄죠. 2만 3천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얘들이 이제 좀 멈추니까 지금 또 주가가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고 있죠.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연절에서 이제 거래량이 얼마 안 되죠. 30만주 정도밖에 안되고 셀티리온도 20만주밖에 안됩니다. 이제 물량 소화를 하는 그런 물량들은 얼추 거래가 좀 진행이 많이 완료가 거의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는 추세를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전개가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런...